아니 근데 진짜 어릴 때부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저런 걸 갖고 이렇게 하셨어요. 아까 일기 보고 진짜 전에 되게 놀랐거든요. 어릴 때는 막 서는데 선생님 여기 있어요, 일기. 선생님 여기 있어요, 일기. 아, 진짜로? 네, 진짜로 있어요. 그때 그, 그때 그 일기? 네, 여기. 아, 진짜로요? 와, 대박. 근데 이 중에 막 있는 건데, 2학년 때 두 곳도 있고, 4학년 때 것도 있고. 와, 와. 와, 이때부터 이게 확실하셨네요. 여기 보면 학교 챔피언을 하고 싶고, 나는 형들을 이길 것이고, 국대에 나가서 1등만을 바라보며, 와. 이게 3학년, 4학년. 와. 와, 4학년인데 솔직히 자만하고 있을 수 없다, 이런 거 너무 신기한데요. 와, 다음에도. 이런 거 너무 신기한데요. 와, 다음에도. 매일매일 찔 때마다 다 이게 운동하고 다 관련된 멤버들이에요. 정말, 정말 완전히 머릿속이 시작 운동으로 그때는 가득 차 있어요. 지금부터. 이때가 주면 더한 것 같아, 진짜. 이러니까 진짜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. 이승훈 선수가 국나무 팀 아니겠습니까? 리라 초등학교. 초등학교에서는 이승훈 선수가 가장 기량이 우수하다고 보고 있죠. 빨라요, 이승훈 선수. 리라 초등학교. 이야, 이승훈 월등히 앞서나갑니다. 이승훈 1위. 1, 2, 3, 2. 이승훈, 1, 2. 이승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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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. 대한민국 금ца. 대한민국 금보다 이승훈. massive star T10. 조대anie feminism ça l' winter.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 줄 모르겠네. 너무 감동이고 감격스럽고. 오랫동안 힘들었던 과정이. 오랜 시간이. 그.. 짧은 순간에. 다 담겨야 하니까. 다 잊혀져요. 이 기쁨만. 기쁨이야.